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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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쌀을 이렇게 물에다 담궈네? 찹쌀 쑥 엄마가 캐논고 있어서 쑥을? 그거를 넣고 내일 어버이날 오면 떡이라도 엄마가 만든걸 줘야지 쑥을 뜯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쑥 건져놓은것도 있고 쑥떡을 한다고? 아 이게 찹쌀이야? 응 담궜어 찹쌀을 얼마나 담궈나? 찹쌀은 아무리 그래도 3시간 이상 굵어야 돼 찰떡을 하려면 쑥을 삶아서 쑥떡? 쑥을 5kg을 넣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금새면 손도 빠르지 깨끗한 것만 이렇게 5kg을 삶아야 돼 5kg을 삶아서 이제 방앗간에 가져가야 돼? 응 그러면 한 마리 해줘 쌀 한 마리하고 쑥 5kg하고 한 마리 8kg이든 찹쌀이 수공이 너무 비싸 그거 다 먹으면 쌀값까지 하면 12만원이야 쑥 뜯는게 문제지 음 공임이 비싸구나 응 비싸서 못해먹어 방앗간이 비싸서 8만원을 줘야 돼 쌀값 쌀값 4만원 빼고 쑥도 다 갖다 주고 딱딱 포장해 주는게 8만원이구나 네 그래서 8만원 재료는 다 가져가고 수공이 비싸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번 씻으면 돼? 2번 씻겨요 아 쑥을 요즘 웅뎅이만 딱딱 꺼내니까 흙이 없어 한 번만 씻어 주세요 그래야 삶아서 또 씻어야 돼 이제 이렇게 씻어서 삶아서 또 한번 씻는구나 한 번만 씻은게 아니야 여러 번 씻어야 돼 쑥에서 모래가 안 나올 때까지 씻어야 돼 아 흙이 안 나올 때까지? 흙이 안 나올 때까지? 이게 쑥떡에 흙이 씻으면 모래가 잘 씻어야 돼 물이 끓어 이제 소금을 넣고 쑥을 넣어주는구나 이제 소금을 넣고 쑥을 넣어주는구나 응 지금 이렇게 쑥 삶아서 이제 농 안에 모아놓은 게 이제 5kg를 다 같이 찍어야지 쑥을 원래 아 쑥이 지금 이래가지고 5kg를 찐다고? 아니 삶낸다고? 5kg를 삶아 놓은 거 다 합해서 5kg를 가져가야 한 마리를 한다고 얼마 넣은 걸 다 몰라 사람들이 꺼내야 알았어 나도 떡이 5kg 넣어야 한 마리에는 맛있대 그렇게 쑥을 넣고 뒤적거려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끓여 이래가지고 얼마나 끓여? 아 팔팔 끓을 때까지? 함부로 이래가지고 뚜껑을 닫아놔 그러면 이제 꺼내면 돼 많이 안 삶아도 돼 숯향이 좋다 이제 다 삶아졌어? 응 그러면 한 5분 삶은 거야? 응 대가 물었어 아 그렇게 대를 만져봐서 좀 물러야 되는구나 그거가 물러야지 거칠질 않지 응 숯향이 좋다 그래가지고 왜 아 식히는 거야 식히는 거야 식히는 거야 오 또 식히는구나 어 쑥향이 진한데 진하지 오 끓여야 되는구나 몇 번아 세번 3번 세번 정도 응 씻고서 요즘 아무리 두 개만 쳐와도 이게 씁쓸하니까 하루 담궈 오늘 담궈 날아침에 건져요. 방앗간에 갖다 줄때는 물을 쫙 빼서 갖다 줘요? 쫙 빼서 물이 안나올때까지 짜서 갖다 줘요. 또 거기서 탈수 또 시키더라구요. 한 마리 8키로 쑥이 5키로 들어가요. 쑥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없어. 이렇게 해서 하루를 놔두는구나. 찹쌀도 그러려면 물기가 없이 짜 버려야 돼. 이제 3시간 불렸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찹쌀도 건져내고 물기를 빼서 빼서 방앗간에 가서 어떻게 떡을 넣고 쪄서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줘. 집에 와서 먹을때 비닐로 꼭꼭 싸놨으면 그걸 풀어서 고무를 묻혀 떡을 만들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뭐 찌꺼기가 있을까봐? 뭐 찌꺼기 물이 나오지. 아무리. 옛날에는 맨조리로 이런데 지금은 돌 안 나오지만 떡이니까 돌 씹히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찹쌀은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도록 씹혀서 담가야 돼. 응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도록 응 방앗간에서 쌀로 해주면 좋은 쌀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집에서 좋은 쌀 사다가 담근거야. 응 아니 이제 방앗간에 가야돼? 네 쌀하고 쌀하고 쑥 가지고 가서 담아놨어 응 여기에 쌀 아까 그거 한 말 응 그리고 쑥이 쑥 5kg 가야돼 아까네 응 가서 꺼내면서 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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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이제 다 했어 한참 걸리네 난 거기 찍는 거 싫어하길래 왔지 아 기계로 아 방앗간 기계가 그니까 그거 주방에 못 찍게 하니까 난 그냥 왔지 이렇게 개별 포장을 딱딱 그람수 달아서 해주는구나 많네 많긴 이야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서 쑥 색깔이 아주 좋다 내가 짜는디서 여기서 너무 마른 것 같게 또 짜니까 물이 나오더라니까 힘이 쎄대 아 짜 갔는데 물기를 싹 빼야되는구나 쑥을 찹쌀이라 쑥이 그렇게 해야된데 음 콩가루도 거기서 샀어 집에도 있는데 방앗간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네 콩가루가 세거나 좋지 콩가루가 새 거라 좋지 들어왔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빛 1, 2 Ichsösen 50g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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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g 31g 저울로 달아서 너? 뭐 딱 정해진 양이 있나보다. 이거 먹어볼게. 맛있겠지 뭐. 너무 맛있어. 여기 봐. 떡은 간이 맞아야 맛있다고 그랬어. 간을 잘 맞췄나보네. 맛있다. 맛있어. 그래도 들고 가고 오고 귀찮네. 돈도 많이 들고. 쌀을 지그살로 하면 절구통에 떡이 이만큼 맹긴 것 같더라. 내가 봐. 떡장 사니까. 그럼 해서 팔라고. 맛있어. 입맛에 해먹고. 숯을 많이 넣기. 사먹는 건 이렇게 안 넣지. 이런 색깔이 안 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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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